오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그래도 한걸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희봉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오은아 골키퍼, 뽀백의 김빛나, 이한훈, 선수연, 장다진, 중원의 전다은, 이수빈, 장창, 최미래, 주수진, 그리고 전방에는 서지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경주한 수원의 라이너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영국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예린 골키퍼, 뽀백의 서아리, 정영아, 김혜영, 박세라, 중원의 전은하, 아스나, 이금민, 박예은, 나희, 그리고 전방에는 이네슨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아까 국기를 보셨듯이 아스나 선수, 이네슨.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화면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쪽에서 전방으로 길게 푸신다는 것이 좋은데, 오늘 여자축구는 네이버스포츠, 유튜브, 카카오티비, 아프리카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헤딩! 세컨볼! 오늘 여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자, 박예은! 아, 네, 지금 계속해서 공이 흘렀다가, 다시 슈팅을 했다가, 공이 나왔다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박예은 선수가 정확하게 빈 곳을 향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박예은 선수가 선취 득점을 올렸고요. 네, 네. 경주한 수원이 스코어 1대0으로 한 점 찰 리드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 경기를 시작한 지 5분이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왼발 크로스 이후에, 자, 여기서 수비가 처리한 공이, 박예은 선수에게 정확히 떨어졌어요. 네, 지금 박예은 선수가 먼저 또 백헤딩을 통해서 이제 공을 넘겨줬었거든요. 네. 그 장면 이후에 또 다시 나온 공을 집중력 있게 처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 그리고 골문 앞에서 김민나 선수가 막아서고 있었는데, 네, 네. 김민나 선수의 키를 넘기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1대0이고요. 자, 경주한 수원의 벤츠는 이네스 선수의 압박. 자, 김민나. 넘어지는데 휘스 울리지 않습니다. 나희. 오른쪽에서 돌파 시동. 자,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컵백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은아. 아, 지금 나희 선수가 언제쯤 주려나 혹은 뭐 슈팅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 들어오는 전은아 선수가 이제 더, 보다 좋은 위치까지 올 수 있도록 기다려줬던 그런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은아 선수가 마심박 마무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고요. 하지만 그 전에 나희 선수가 측면에서 박스 안쪽 들어온 이후에 컵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네스 선수가 압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을 따낼 수 있었거든요. 네,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나희 선수가 돌파 이후에 박스 안에서 컵백. 자, 전은아 선수의 마무리. 네. 자, 김민나 선수로서는 이제 나희 선수를 끝까지 마크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지금 전은아 선수에게 너무 정확하게 이제 꺾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경주한 소원이 얼마만큼이나 조직적인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찔러줬습니다. 달려가는 나희. 자, 나희가 박스 안쪽.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나희의 반대 펄슈팅. 자, 이번에도 전은아 였는데요. 네, 지금 나희 선수와 전은아. 자, 최미래의 압박. 볼 뺏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로빙패스 연결됐습니다. 홀발 슈팅. 김연이 그렇게 퍼의 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나희 선수가 긴 다리를 이용해서 볼을 빼려왔고요. 박스 안쪽 아수나의 왼발 슈팅. 자, 슈팅. 저희 아이탐21 스포츠. 어우, 예. 이네스에게 볼이 흘러갔습니다. 이네스. 네, 빨라요, 빨라요, 가요. 이네스 슈팅.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네, 지금 오은하 선수가 다시 한 번. 네, 장창 선수가. 자, 지금 선수연 선수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승규씨까지 2대1 상황이 됐어요.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이금민. 네, 그대로, 그대로. 오우, 네. 마지막에 수비의 태클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 파울은 아니고 처음 받아서 기쁘다고. 네. 자, 이금민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반대편. 오, 그대로 슈팅. 그대로 슈팅. 오은하의 슈퍼스윗. 아, 지금 이거는 오은하 선수가 정말 굉장한 슈트를 막아낸 거예요. 지금 달려들어오는 탄력에 그대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창이 프리킹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장창이 크로스. 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전반전에만 이제 전은하 선수와 박예은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네, 네. 이거는 중원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슈팅을 하는 그런 총력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경주완수원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박예은이 높이 뛰었고요. 이어갔습니다. 이네스. 자, 유튜브에서 백종환님이 경기장 갈 걸 그랬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경기가 또 치열하고 재밌어 보인다는 얘기겠죠. 네, 아, 좋은 건가 뻔해 가려봤습니다. 쇼틱골! 자, 득점으로 인정. 오. 인가요? 자, 휘슬이 선언등 울렸네요. 네, 파울이네요. 아, 네. 황투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이가 빠져나왔어요. 반대편 이금민에게. 아, 조연에게 연결. 조연아, 조연아! 조연아! 자, 마지막에 발끝에 걸리지 않으면서 아스나 선수인데요. 자,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금민의 크로스 높이 왔는데요. 헤딩 연결. 슈틱! 오! 울나, 이것을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앞에서 이네스 선수.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자, 울나 선수가 도쿄에서, 도쿄 맞나요? 일부가 돈가스를 먹고 왔기 때문에. 자,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높이 떴습니다. 자, 온사이드에요. 슈틱! 네.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스나입니다. 스컬 3대0. 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공을 한번 투입을 시켰다가 다시 나왔을 때. 이럴 때 이 수비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던 아스나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윤영별 선수의 모습도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소속팀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온사이드였고 결국에 아스나 선수가 굉장히 편한 위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멈춰놓고 골문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서울시청 선수들의 시선이 모두 다 공에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뒤에 돌아... 이번에는 볼을 뺏겼고요. 김빛나. 다시 가져왔습니다. 나희 컷백. 네, 꺾어주고. 전은하의 슈팅! 자, 전은수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지금 전은하잖아요. 배상에게 가는 패스를 이네스가 한번 끌어냈고요. 네, 빨라요. 빨라요. 자, 오른쪽 연결. 자, 박스 한쪽 들어왔어요. 네, 과연 슈팅! 왼쪽 흠이 나갑니다. 지금 사실 이 선수들이... 남자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네스 돌파 시도. 자, 수빈이 꽁간. 과연 슈팅! 이금민의 슈팅! 오우다, 공립퍼가 안전하게 조립했습니다. 네, 지금 이금민 선수가 빨라요. 굉장히 빠르다. 이네스 돌아뛰고 있고요. 반대편의 이네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한쪽 슈팅! 오우다!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와, 이것까지 막아내네요. 저 위치가 너무나 가까운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이금민 선수의 슈팅을 오우다, 공립퍼가 굉장히 빠른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축하 시간까지 모두 흘러갔습니다. 자, 2019 WK리그 10라운드. 서울, 신청과 경주한, 수월의 강기. 자, 최종 스코어 경주한, 수월이 3대0으로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